독실한 불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불교계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. 대구 출신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머니가 대구 파괴사 신도 회장을 지내는 등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낳고 자랐습니다. 고인은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, 불자들의 염원이었던 불교방송국 설립허가를 공약으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이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0년,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인 BBS 불교방송계국으로 방송포교의 세 장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의현스님과 동국대 이사장을 여러 차례 지낸 노건스님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인연으로 노 전 대통령은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현판을 직접 썼고, 부인 김옥숙 여사의 법명을 딴 만덕전이 김천직지사에서 조성되기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